클럽 사장놈 좀 데려와봐 너 얘 알아 몰라? 약을 팔았다고 모른다니까요? 이렇게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강암 수사해도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잡새라고 그러지 야 커피 한잔 타와봐 큰일날 소리 하시네 야 안돼 안돼 그러면 우리 진실의 방을 청소하자 펀치가 많이 꼈네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구나 자 시작 저희 VIP인데요 지들끼리 약을 해도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다인데 청소를 좀 다시 하자 잠깐만요